안녕하세요. 어제 장마감 후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마감 후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왜 폭락했을까? 일단은 실적 자체는 뭐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출은 상회를 했고 시장 예상치를 그리고 EPS 는 그냥 예상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실망한 거에요. 첫째는 7나노 관련된 확실한 뭔가를 제시를 못했어요. 그냥 또 밀었어요. 뭘 하고 있는데 다음 분기 또는 내년 초에 좀 우리가 좀 클리어한 픽처를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7나노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었고 두번째는 음 이 클라우드 쪽 그 매출이 한 15% 정도는 올랐는데 안에 들여다보면은 엔터프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거버먼트 정부에 이제 그 납품하는 그런 섹터가 지금 47%나 확 빠졌어요. 지금 이게 문제에요. 지금 왜냐면은 어 얘네들이 그 데이터 센터 쪽이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계속 지금 어 밀리고 있는 거에요. 어디선가 뭐 amd 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뭐 어 추세를 보면 아마존도 실은 어 인텔 거만 쭉 쓰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amd 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조금 음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 지금 뭐 pc 쪽 그 매출은 대략 한 1% 정도 지난 분기 대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막 다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pc 수요는 그 팬데믹 때문에 확 뭐 수요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걸 뭐 가수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 풀 그쵸 풀포워드라고 했죠. 그래서 그 풀포워드 수요가 여기 pc 디비전도 분명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md 가 조만간 그 에픽 epyc 라고 하거든요. 요거 서버 프로세서 도 이제 조만간 이제 런칭을 할 거에요. 근데 그 인텔의 재원 이거보다 훨씬 뭐 성능이 좋을 거다. 이런 지금 루머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인텔 고객사들이 주문을 미루기 미루고 있는게 아닌가. amd 에서 내놓는 걸 보고 판단하려고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번째는 어 이거는 뭐 이거 하고 상관없는데 그 sk 하이닉스 쪽에 그 낸드 부문을 매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매각을 하고 그 발표한 시기가 언제에요. 이거 실적 발표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딱 보면서 아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 먹으려고 더 높게 팔려고 실적 이거 발표하기 전에 그걸 마무리 지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 이거 보는 순간 왜냐면 실적 발표 한 다음에 아마 그 낸드 부문을 sk 하이닉스 쪽에 매각한다는 거를 뭐 추진 계속 했었으면은 아마 제가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비싸게 sk 하이닉스 쪽에 팔아먹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추측만 해 볼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은행주에 대해 긍정적이시네요. 이렇게 댓글 달았고 제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영상 관련된 댓글인데 자 이게 지금 채권 금리 거든요. 채권 금리 움직임이 이거를 제가 2년 물 하고 10년 물 이렇게 좀 갖고 왔어요. 미국 채권 이에요. 근데 2년 물 하고 10년 물을 제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2년 물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게 10월 1일부터 22일까지에요. 0.14, 0.16, 2bp 밖에 안 되거든요. 큰 움직임이 없는 건데 여기는. 여기는 보세요. 0.68에서 지금 0.87까지 왔어요. 거의 플러스 0.19, 19bp. 채권 시장에서 0.19는 엄청나게 큰 갭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 물 하고 2년 물 보면은 이건 별 차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30년 물도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건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0.90을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이제 계속 봐야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위에서 짓누르는 압박이 분명 있을 거예요. 0.90을 확 뚫고 올라갈지 다시 여기서 흘러 내려올지는 좀 지켜보고요. 근데 혹시라도 1.0으로 확 올라가면요. 그때는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주식 주식에는 별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 제가 소개했던 스파이더 ETF 중에 XLF 있죠. 파이낸샤즈. 여기를 보면은 당시에 이런 댓글을 하셨잖아요. 여기 제 기억으로 지난 2분기 때도 비슷한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분기 때가 이때에요. 7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그래도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확 이런 V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우상향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다시 좀 보자면은 이게 언제에요. 7월. 이때부터 이때부터 쭉 올랐고 삼각형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트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그쵸. 아직은 꼭지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차트 분석을 못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또 트렌드를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핀위드 사이트에 이 XLF를 검색해 보면은 아예 친절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선이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위에 이거, 아래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그 3개월치 그 ETF 내용들이에요. 이제 섹터별로 쭉 나와 있는데 테크놀로지, 에너지, 그렇죠? XLK 다 나오죠? XLV 헬스케어, XLE 그런데 여기 XLF라고 그쵸. 우리가 아는 저기 있어요. 스파이더 파이낸스 스파이더 파이낸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이 금융 쪽은 원래 잘 안 움직이는 섹터인데 그래도 3.71% 올랐으면은 나름 그래도 괜찮게 오른 거예요. 그렇죠? 리얼리스테이트 이런데보다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XLK나 XLY 대비해서는 우리가 비교는 못하겠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또 FAS 라고 있어요. FAS FAS가 볼까요? 이거는 금융 섹터 인덱스 100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추종하는 3배 레브리지에요. 3배 레브리지 ETF인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14.68 그래서 파이낸셜을 제가 이제 2분기 때부터 뭐 긍정적으로 봤다고 느끼셨나 봐요. 제가 이거를 소개할 때 근데 저는 이제 금융 섹터를 실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팬데믹 시절을 한번 경험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금융 쪽은 실물 경제도 있지만은 아 이게 그 뭐죠? 금리하고도 이렇게 연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그렇지만은 저는 저는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모습이 아 심상치 않았어요. 음 근데 이 트렌드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2year 하고 10year 간에 이 스프레드가 계속 넓어진다는 거는 실은 그 뭐 좋은거에요. 주식 시장한테는 음 근데 이게 또 너무 넓어지면은 거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인텔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인텔은 진짜 인텔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지난번 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50불 그때 7나노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50불 이상에서 놀 종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50불 이하에서 막 맴돌다가 최근에 최근에 잠시 올랐어요. 또 낸플래시 요거 부문을 SK에다가 메가 간 도움이 됐고 그래서 50불 뭐 거의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폭락을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쉽지 않다.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인텔이 또 다시 또 회복해서 100불 까지 다시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계속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제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제가 인텔 말고도 얘기한 종목이 또 있어요. 제가 시스코 얘기도 했었거든요. 시스코도 어 제가 시스코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지난 분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40불 중반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 이거 40불 이하로 갈 것 같다. 아니다다니까 지금 40불 이하로 가 있어요. 뭐 오늘 얼마에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보기 때문에 하여튼 어 요런 거는 좀 좀 뭐 확 그래 확 빠졌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이것보다는 좀 스스로 잘 들여다보세요. 특히나 예전에 보잉 때도 그랬어요. 보잉 때도 거의 400불 하던게 막 폭락해갖고 음 뭐 100에서 150불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 보잉이 한 100 뭐 한 45 150불 이때 제가 영상 올린게 있어요. 그때도 아 쉽지 않다. 좀 나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이 항공 이쪽에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 남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횡보할 때 다른 종목들을 막 폭등을 하잖아요. 뭐 줌 같은거 뭐 펠라톤 이런거 엄청 폭등 했잖아요. 그런거 보면은 기회비용이라는게 얼마나 큰거에요. 그쵸? 하여튼 아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